동성애 성매매를 한 일 퀴어 문화축제가 성소수자 관련 단체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를 나룬 영화와 공연이 외국인과 한국인 남성 동성애자 간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안에서는 성인 동성애자들의 유혹적인 춘사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2000년 전에는 청소년 A조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죠 이중아이의 주인공에 영원한 도시로 시장한다고 생각했죠 이중아이의 주인공에 맞이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